첫째 그 등장 내일 해당 음식과 남이 아내안 여기 엄청 많아 계곡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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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주세요 너무 향긋해 먹다 생각하자 그래 맥주 한 캔 더 주세요 아 네네 춥지 근데 나 약간 두꺼운 두팔 가져왔어 나도 자켓 입어야겠다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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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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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렇게 쥐똥만큼? 아니야, 좀 더, 좀 더요.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건가? 어, 어제부터 그렇게 문제지잖아. 맛있어. 맛있어. 여기 있다가 영화를 하나 볼까? 이렇게 안 가져왔는데. 크롭 못 보는 거 같아. 각자 봐야지, 뭐. 싫어요. 여기 좀 심하다. 아, 비울 때는.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런가 봐. 누가 들어와, 오직인가 봐. 이 깰로도 먼저 받았어. 그치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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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랫동안. 그럽시다. 이리 와. 쭉. 오! 구우! 구우! 큐티풀! 이케 근데... 도망가! 하하하하 자막이 이른다고 해서 자막이 제작되었지요 자막이 있어서 자막이 지켜버린다고 해서 여긴 여기서 여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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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